ㅋㅋ 안녕 이거 확대하는 거 봐 확대 봐요 확대? 여기? 여기? 여기 네! 진짜 진지 할 수 없어요? 오빠 매디 인사한 전쟁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옆으로, 아니 옆으로! 그래도 잡아야겠어. 어? 대박! 아! 안녕하세요. 짠짠해? 하나씩 해? 이제 우리 형님들이 사랑스러워지면 어떠신지? 제가 현대해준다. 그 정도 느낌. 무게감이 이렇게 안으면서 현대해준다. 네. 인사를 먼저 할까요? 네, 여기서 인사하고. 알아서 잘 가서 앉아. 가만히 있어. 좀, 좀, 좀. 좀. 뒤로 지나간다. 뒤로 지나간다. 아, 불을 지나간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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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와서. 고속이요. 고, 고속 아닌가요? 준비할까요? 네. 네. 고속이요. 고속? 고, 고속 아닌가요? 준비할까요? 네. 네. 고속! 고속! 수혜 지배인이 되신 서강이 왔거든요. 내 자리가 맞나 싶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드라마 처음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한이라는 캐릭터와 어울리는 곳은 형주 교도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첫 지배인이 된 장면을 찍는 건데 아직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니와의 첫 만남은 어떠셨는지? 엄청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 찍는데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애니와의 촬영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갈코리 같은 거니까? 갈코리다. 여기 있어. 아니, 이렇게. 티비고 보니까 좀 너무 많아. 이것도 비싼 게 있어요. 상하랑도. 비싸요. 그 비싼 거는 비싼 거는 이거 칩 박스만 하는데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진짜 고급 칩이래. 그 칩도에서. 이것을 해볼게요. 원봉 선배님 시선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시선을 원봉서면 되면 마지막에 안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지금 원봉 선배님한테 줘도 여기일 것 같고 마지막도 여기 빠지면 돼. 빠지면 돼. 으닓습니다. meuEP 케이 geographical. 다이좀죠. 4,000원, 그래서 . 고춧가루 넘넘넘 herb 감사합니다 ji 수고하셨습니다.